청춘에 일찍 갔던 아까 삼촌자 장군으로 오지만 여기 누가 물에 빠졌던 여자 물에 빠졌던지 물에 뿌렸던지 객사를 해서 누나 하나 어 누나 벌써 청춘에서 내가 꽃되십니다 그 삼촌이라 니한테로 고무집? 와가 꽃되십니다 가정 다 가만히 놔둬라 보자 나 한 신통을 가고 나 삼촌 다 못살아봤는데 누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했어 끝에서 해야지 내가 하다가 자꾸 도망가 이 년아 아무도 우리 집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은 모르겠다 하고 제사도 지내다 안 지내다 우리 같은 것들은 밥도 안주는데 맞잖아 뭐 이빠따빠따 하잖아 그래서 인정도 안하고 저 사람도 모르고 자기만 다 학원 먹고 살면 되는데 자기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데 그래서 지내가 어쨌든 힘기는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청춘에 가고 보니 너무너무 서럽고 네가 저 미국 땅가 살아도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한국 오고 싶은 마음을 내가 맨날 주고 그립게 만들고 그치? 그래서 그 연자도 인연으로 내가 못한가 시기판 가보자 이 남자도 만나보자 가서 사랑도 못 받았지만 잠시 사랑은 끝이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잠시 부대가 데리고 갔고 그 삼촌 그 형이지?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누나고 동생이잖아 우리가 손잡고 위에 조상은 오지도 않았다 방대해서 벌써 너를 붙잡고 꽃 대신으로 여기 가서 잠시 쉬고 아 기아 있다 탈랑귀다 가자 제자야 잠자 이리와 이리와 잠바 좀 벗어봐 자 나랑 우리 시크 놀아야지 내가 평생 저렇게 짐덩이 취급을 받아도 이걸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아니냐? 아니야? 그치? 이거 버리면 짐덩이 되는 줄 알고 이리와 놀아볼까? 응 자 여기 저거 가자 가자 몸떼가 아직 쓸모가 하나도 없고 몸덩이가 쓸모가 없는게 아니고 그리고 살덩이 빼락했는데 니가 어? 귀신이 니가 쓸데가 하나도 없다 니가 도서를 없으니까 못뛰지 제대로 뛰어 밖으로 그럼 무슨 대신 아니야 그 대신 살 있죠 좀 주세요 여기 누가 그랬어? 쟤가 그랬어? 응 왜? 아 이게 풀어졌어 니가 도서를 못쓰는구나 붙여주면 쓸래? 그럼 있나 오나 확인해보자 한번 놀아보고 한번 해봐 히트 여기 있을거야 갈거야 어? 있을거야 갈거야 너 오늘 다 가만간다 가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 니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니가 니 거 맞아 안 맞아? 완전 할 거니 그래서 다른 무당이 신하라 하니까 기분 좋고 욕심나고 그래서 돗다 산 거 조카를 통해서 되게 살아보고 싶었고 무당이 뭔지는 몰라도 너도 그랬지? 너도 몰랐고 조카도 몰랐어 오늘은 이 무거운 옷도 벗고 벌벌 날아갈게 선생님 도와줄게 욕심내지마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이쁜 달로 태어나서 그때 쓰이자 오늘 풀어줄게 좋은 데 가야 다음 생도 있는 거야 니가 이렇게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? 알맞은 할 수고하세요 알맞은 동생한테 알맞은 할 수고 두 사람이 왜 없어? 영재가 왜 없어? 좋은 데 가야 할게 알았지 두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있는 거야 아아 맞아요 아버지 엄마 없는데 지네가 태어나겠어? 잘 못해요 아우 제발 잘 못해요 이제 인정하고 다 돼 응 좋은데 좋은데 가 나 일어나서 한 번 안아줘 누나 한 번 안아주고 몰랐다고 나이 들어 보니깐 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대 동생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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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시간도 없었어 아우 미련 남기 전에 아우 뭐라고? 미련 남기 전에 가 가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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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 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